수업 및 창의적 체험 활동, 학생들과 수업 및 창체로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남들이 한 학기 한 권 읽기 할 때, 우리 학교는 한 학기에 두 권 넘게 읽었습니다. 그런데 애들이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. 여전히 핸드폰만 사랑합니다. 그리고 활자만 읽은 건 아닐까? 과연 맥락을 파악하고 깊이 읽기가 이루어진 걸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. 저는 아이들이 책 읽기가 주는 나의 성장을 깨닫길 바라고 깊이 읽기가 가능하길 바라는데, 선생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.